고혈압은 대부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흔해서인지 소홀한 경우도 많은데요. 혈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고혈압을 얘기할 때 침묵의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혈압 얘기할 때 보통 130이다, 140이다는데 180, 200대도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히 부모님 따라왔다가 아니면 가족 따라왔다가 재봤더니 200이다. 깜짝 놀라서 검사를 해보면 그때 벌써 이미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뇌혈관, 심장혈관, 심장이 부어있거나 그런 게 있다가 돌연사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게 180, 200까지 가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저는 굉장히 긴장할 때 150만 되면 벌써 알거든요. 띵해지는데 진짜 제 환자분들 보면 왔는데 자기는 혈압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180 나왔다고 그러면서 180이면 그날부터 약을 쓰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집안으로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일단은 그렇게 높으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죠? 좁아져 있지 않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미 혈관에 금이 가 있고 동목경화가 시작돼 있어요. 벌써 좁아져 있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95% 막혀도 멀쩡히 축구도 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해보면 이 180대의 혈압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이미 합병증이 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으면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심장학회나 미국심장학회 같은 데서도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위에 끼 얼마 아랫 끼 얼마 하면 무조건 약을 꼭 드셔라. 그리고 이제 검사해서 또 심장이 부어있다거나 다른 콩파드장에 있으면 또 약을 드셔라고 지침을 내리죠. 그런데 혈압이 이제 많은 고혈압 환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한 90 내지 95%는 유전으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나 한 분 중에 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형제 중에 있다 그러면 정상이 없어도 자주 재보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좀 안 드시려고 그러시죠? 저도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쓰러지시면 하면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럼 평생 밥 안 드세요? 이건 밥보다 한 천배 좋은 보약인데 흔히 말하는 요즘에 텔레비전 광고하는 이상한 거는 많이 사서 드시면서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막 영양제 보면 한 5개씩 드시면서 딱 한 알짜리 진짜 그런 영양제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한 수백배 수천배 효과가 확실한 약은 안 드실라는데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이런 건가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초기에는 저처럼 머리가 띵하거나 자꾸 화끈거리거나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게 평지에 그러면 괜찮은데 계단 올라가면 답답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단 올라갔다 가면 바로 재보세요. 혈압이 좀 전에 120인데 금방 젊은 학생들도 160까지 올라가세요. 그런데 원래 높았던 150, 160이던 분들은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볼 때 변비 있는 분들 힘주다 보면 또 머리가 띵하세요. 그때 뇌출혈도 많이 오지만 혈압이 많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일 많은 증상은 띵한 거,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호소하는 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의 증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말기에 가시면 심장이 많이 부으면 수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심부전, 이미 좀 늦었어요. 심장이 굉장히 커져서 조망으로도 숨차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콩팥이 나빠지니까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심부전까지 올 정도면 좀 심각한 상태겠네요. 아주 심각해요. 그때는 정말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또 진행되지 않고 합병증 덜 생기도록 약도 더 많이 쓰고 생활습관도 많이 바꾸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고혈압이 대부분 질환에서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 요즘에 제일 무섭잖아요. 뇌졸중, 뇌경색, 출혈되는 거, 협심증, 돌연산, 심근경색증, 그리고 만성심부전증에 콩팥 나빠서 혈액 투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 우리가 담배도 얘기하고 당뇨도 얘기하고 뚱뚱한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이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내보면 60%가 고혈압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는 누구나, 나이 드시면 누구나 혈압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빨리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높이 올라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선생님이랑. 고혈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120, 80이에요. 120, 80. 우리가 뭐 위의 혈압, 아래의 혈압 있잖아요, 그죠? 120, 80보다 더 좋은 거는 115에 75. 장기적으로 보면 어지럽지만 않으면 좀 나아줄수록 합병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140에 90. 근데 보면 140, 90인보다는 120, 80인분이 더 콩팥도 안 나빠지고 심장도 안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약을 드실 거면 120에 80을 목표로 가지시는데 근데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뇌혈관이 좀 좁아지고 그런 분들은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뇌 안에 피가 안 가요. 그래서 혈압은 떨어졌는데 선생님, 너 요즘에 왜 이렇게 핑핑 돌고 어지럽죠? 그런 분들은 조금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 30, 40년 전에 의과대학하고 인턴할 때 제가 시험 볼 때 고혈압 기준을 써라면 160, 90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심장마비도 더 많고 뇌출혈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140, 90인데 그거는 최악 높은 수치예요. 이왕 하실 거면 그냥 120이 부담되시면 130에 80 정도로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30에 80, 120에 80 정도. 최고혈압, 최저혈압,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이런 표현들을 쓰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고혈압이 수축기랑 같은 거고 최저혈압이 이완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쭉 내뿜으면 대동맥이라고 큰 게 한 3cm 되는 관이 있으면서 거기서 머리, 양쪽 장으로 또 팔다리로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가거든요. 그런 데서 압력을 받는 걸 보면 심장이 피를 쫙 쐈을 때 처음 느끼는 출렁하고 파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쟤는 그게 수축기예요. 보통 130, 120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계속 피가 간 다음에는 또 심장이 피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피에서 빨아들일 때는 판막이 다치면서 나가던 피가 잠깐 중단돼요. 그리고 그럼 확장을 시작하죠. 심장이 피에서 빨아들여. 그때 이걸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은 120으로 올라갔던 게 두두둑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완기, 이완이라는 거는 심장이 이완, 늘어나는 거에요. 이것도 잘 빨리 늘어나야 깨끗한 피가 들어와야 그걸 잘 내뿜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수축기, 이완기, 확장기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 혈압, 높은 겨울 120, 낮은 거 80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차이가 크면 위험한 겁니까? 그거는 좀 안 좋아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메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에 50인분이면, 120, 100이 50이면 70이죠. 그렇죠? 메가비 70 되는 거에요. 그 대신에 130에 80인분이나, 135에 80이면 차이가 50. 어떤 게 더 좋으냐? 사실은 130, 80가 더 좋아요. 왜 120에 50이 나쁘냐면은 심장을 피를 쭉 내뿜었는데 그게 이제 판막이 다칠 동안에 이렇게 좀 막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이라는 게 이 파이프 관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축 때는 드러났다가, 확장 때는 통통통통하고 이렇게 이완하니까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근데 나이 드시면 그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압력 200이든 150이든 120이든 그러니까 피가 나올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장할 때 그걸 얼른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주니까 휘익 떨어져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손목에 이렇게 맥을 잡아보면은 퐁퐁 뛰어요. 맥압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조금은 커집니다. 유달리 크신 분들이 안 좋고 특히 이제 판막증이 있어서 나간피가 판막이 덜 다치니까 나간피가 도로신면으로 들어올 때는 맥압이 130에 10, 20까지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혈관이 더 빨리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 잘 드시고 운동을 많이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하면 혈관의 탄력이 좋아지세요. 자꾸 운동해라 걸으라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고혈압은 최고 혈압이 문제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최고 혈압이 더 중요해요. 최고 혈압이. 그러니까 피를 쑥 내뿜을 때 혈, 확장기 때 70이었는데 최고로 오는 게 200이잖아요. 그럼 혈관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첨면은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했다 모르겠다고 빵 터져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 긴 풍선 입으로 쭉 불면은 적당히 쫙 펴지다가 더 불면은 어딘가에서 빵 터지죠. 그게 뇌출혈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되면은 터지진 않고 출혈까지 안 오더라도 그 혈관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나쁜 콜레스테롤, 기름이 끼어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뇌경색, 심장이지만 심근경색, 협심증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가정혈압계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점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혈압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혈압이 높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누님이 높다, 형님이 높다 할 때는 사죄해 뱉는다고. 또 자기가 죄를 많이 진 사람, 운동 안에서 뱉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폭탄주가 좋아. 매일 아니라도 자주 드시는 분, 담배 피시는 분. 그렇게 혈압이 올라갈 만한 소질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은 자주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물여덟 살, 스물여섯 살 먹은 젊은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오는데 보면 혈압이 170에, 110 그래요. 보면 당도 좀 올라가 있고 대사증후군 이미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냥 살찐 것만 불편할 뿐이지 증상은 없거든요. 그래도 혈관은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 먹을 필요 없고 철저하게 체중을 빼면 나중에 120, 80대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좀 관리하는 게 틀리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혈압이 다 높아서 젊은 40대부터 약 드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약 쓰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좋겠죠. 대신 혈압약은 그냥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혈압 측정을 할 때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정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 매일 운동하고 그런 젊은 분들도 계단 올라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옷 차려입고 나가기 전에 확 다 가져서 혈압 재면 150, 160 나오세요.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점도 낮게 나오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일반 식탁이라든 책상에 앉아서 팔을 놓으면 심장하고 왼팔이나 오른팔, 팔뚝이 수평이 되세요. 그런 위치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2, 3분 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진료실 들어오면 바로 혈압 환자고 물어봐요. 그동안 잘 드셨는지, 약 잘 드셨는지, 답답함은 없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다를 좀 떨고 환자가 진정되신 다음에 혈압을 재죠. 그게 정확한 거고. 본인이 왜 이렇게 높지? 할 때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재보면 나중에는 정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는 혈압이 높게 나오잖아요. 병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높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약을 올려주거나 바꿔주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때는 쇼크에 빠져요. 혈압이 85, 75. 그래서 식은땀 흘리시고 핑핑 일어날 때 심장 쓰러져서 머리 깨소시고 그래서 집에 하나쯤에 있는 게 좋고 집에 질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나 하고 나시면요. 사우나 할 때 얼굴이 벌게 지는 이유는 혈관이 늘어나서 그래요. 그럼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기준화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커피 마시면 30분 동안 혈압이 올라가요. 커피 마시면 카페인 섭취하면. 담배 안 같이 펴도 담배 피는 건 나겠지만 가슴이 동동동 뛰고 혈관 수축돼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재지 말고 적어도 30분 정도 있다가 재시는 게 담배는 끊으셔야죠. 네. 그럼 혈압을 좀 매일 일정하지 않으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 번 체크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제 솔직히 여러 번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편한 시간이에요. 편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루 중에 제일 혈압이 높을 때는 기상 1시간 전부터 기상 2, 3시간 후까지예요. 그래서 평균 5시에서 9시 사이인데 사실 이때 모든 혈관 질환이 제일 많아요.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협심증, 다리 혈관 질환이라든지 혈관에 대한 건 이때 혈압이 올라가고 그때 또 피가 잘 엉겨버렸어요. 일어나서 2시간 이내에가. 그렇죠. 일어나기 1시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근데 이제 그건 너를 위험합니다. 딱 일어날 때부터 도도도도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재보고 가능하면 퇴근해서나 저녁 때 한번 재볼 때 반드시 쉬었다. 난 아침에 어떻게 이 부분을 쉬어. 그럼 아침에 재지 마시고 저녁 때 재가지고 틈날 때 아침에 한 번씩 주말에 재보시고 그래서 병원에 병원에서 다 노트 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죠. 그런데 하나는 집에서는 120, 80인데 병원의 몸은 160, 80, 180. 올라가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왜 이래요. 선생님만 보면 그래요. 그래요 제가 좀 잘생겨서 갑자기 궁금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100이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흰가움만 보면 올라가는 그게 전체 고혈압 반증이 20%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저는 여기서 재지 마시고요. 집에 잰걸로 갖고 보시면 제가 장으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100이 고혈압도 좋지는 않아요. 긴장할 일이 병원만 있나요? 나가서 화나도 올라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안 높더라도 약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기 전에 혈압을 재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약은 혈압을 재든 안 재든 매일 드셔야 됩니다. 매일 드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 출근 안 할 때는 솔직히 좀 떨어지고요. 월요일 아침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 어휴 일주일 동안 또 드디어 생활전선에 가서 힘들게 살겠구나 하면 그때 사람이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기 전에 되게 잰다는 게 아침에 재는데 아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틈 날 때 재세요. 그리고 꼭 약하고 기준 안 맞추셔도 됩니다. 고혈압 약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만큼 나타나는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부작용 많아요. 요즘에 많이 줄였지만 남자분들이 고혈압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이거 약 먹었더니 성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맞았어요. 옛날 약이 그랬어요. 저는 그런 약을 한 개도 안 쓰거든요. 그런 약을 쓰는 경우는 부정맥 환자들한테 가끔 쓰는데 요즘 그런 약 쓰는 선생님들 거의 없고요. 요즘에는 혈압 약이 혈압만 떨구는 게 아니라 혈압 외에 동맥경화 예방 효과도 있고 오히려 이런 성생활을 더 좋게 해준다는 약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환자가 됐구나. 평생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초기 고혈압은 아까처럼 살찌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살짝 술 줄이시면 약 안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드셔야죠. 그래서 어떤 때 정말 날씬하시고 헬스 매일 2시간 다니는 여자분들이 왔는데 혈압이 160이에요. 자기도 집에서도 160이에요. 그거는 유전이거든요. 그건 잘 설득해서 약 드시고 본인도 꼭 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알의 비타민이나 광고에 나오는 영양제 무슨 어디서 건조를 했다. 그런 거에 진짜 수천 배 이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드시잖아요. 소금 섭취가 비교적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으로 관리 중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습관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혀의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점점점 소금을 많이 넣게 돼요. 짜게 드시게 되는군요. 그래서 장모님이 하는 음식이 점점 짜지잖아요. 그래서 더 짜게 먹으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좀 싱겁게 할 정도로 드시고 좀 창피하지만 김치 같은 거 반 잘라서 물에다 시쳐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과 지게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한국에서 제일 소금 많은 게 국지게, 칼국수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야채를 미리 많이 드시면 야채 자체 혈압 떨구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채는 수분이 많아서 일단 조금 수분이 차고 그러면 북찌개를 덜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화기 내가는 분들은 중간에 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물드시라고 많이 보내요. 그리고 일단 포만감이 오면 국에나 찌개 숟가락이 좀 덜 갑니다. 좀 싱겁게 드셔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혈압약을 복용하신 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밥에 김치, 된장찌개 같은 걸 주로 드시거든요. 고지혈증이 왜 온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왔거든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엄마가 콜레스테롤이 높거든요. 그것도 가족력인 건지 제 식습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콜레스테롤이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제일 관련이 많습니다. 가족력하고 관계가 많군요. 물론 매일 삼겹살에 고기에 치킨 드시는 분들도 올라가긴 하지만 검진해서 우연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이다, 200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총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이런 분들 이렇게 해보면 벌써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때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 그런 분들 많고 그리고 정말 아주 신체 건강한 데도 경동맥 같은 거 처음 해보면 벌써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한 분들 있어요. 이런 거는 유전이 많죠. 그러니까 유전도 콜레스테롤 500으로 내려오는 유전 집안이 있고 한 250으로 오는 집안이 있고 적당히 조금 높은 쪽으로 오는 집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에 누가 무슨 병이 있었나 암은 무슨 암이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뭐가 안 좋으셨는지 뭘로 돌아가셨는지 뇌졸중인지 심장마비인지 그런 거를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 몸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콜레스테롤 여러 종류 중에 그중에 이제 나쁜 거보다는 그냥 농도가 낮다는 LDL이라는 건데 이게 많이 돌아다니면 혈관벽에 쫙 쌓여요. 찌꺼기가 쌓이는 거군요. 우리 옛날 오래된 아파트 수리할 때 보면 안에 막 녹슬어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 들어가면 그 나쁜 거를 다 긁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담배 끊으시면 좋은 거 올라가고 튀김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배 나오고 또 유연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고 그때는 약 쓰셔야 되겠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면 혈관은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너무 높다. 아까처럼 체질적으로 오는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채식을 하면 훨씬 더 병이 안 생기고 잘 회복이 되세요. 채식 안에 혈관을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콜레스테롤 약도 그럼 평생 드셔야 되는 건가요? 정말 높은 분들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간에 뭐 이거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다 떨어지고 쫄쫄한 그런 몇 가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말 2천 페이지 되는 심장 교과서 깨가둔 교과서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들은요. 전 세계에 수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무려 심장마비는 50%나 60% 뇌졸중은 최대로 70%까지 예방치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약 먹어도 5% 떨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럼 보약보다 훨씬 싸세요. 그래서 제발 의사 선생님 말씀 좀 들으시고 한번 들으시면 정말 듣고 훨씬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고지혈증에 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고, 높다, 지혈, 피 속에 지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꾸 콜레스테롤을 많이 얘기하는데 중성지방도 지방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높아도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휘발유관에 기름이, 이상한 기름이 많이 떠다니면 자꾸 휘발유관이 막히니까 엔진이 안 돌아가는 게 막겠죠. 털털거리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비만일까요? 유전도 있지만 비만.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식습관. 식습관, 나쁜 식습관. 제일 나쁜 게 요즘에는 트랜스테롤이라고 해서 튀긴 음식이 많은 거. 아우 참 맛있잖아요. 뭐 그냥 주말에 맥주랑 마시는 거. 그리고 중국집 가서 먹는 거 다 그렇진 않지만 좋은 기회물을 쓰지 않는 데서 해주는 음식들은 집도 마찬가지고요. 한 하루에 5g, 10g만 먹어도 혈관은 확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려서부터 먹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건 엄마가 꼭 가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증상은 없지만 빨리 쓰러져요. 30대, 40대 되면.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약 처방이 또 내려지는데요.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혈압양과 틀려서 꼭 평생 안 드셔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혈관이 60%, 70% 좁아졌다 때는 평생 드시면 조금씩 넓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냥 더 진행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운동 안 하고 담배 피우면 그냥 드셔도 나빠지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노력하고 운동하고 체력 빼고 좋은 음식, 야채 먹고 또 고기 좀 드셔도 돼요. 그런데 먹는 방법이 문제겠죠. 그러시면 나중에 약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처방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좀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건강상의 위험이 올까요? 그래서 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더 올라가요, 반등을 해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그때 심장마비가 많이 오세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상한 거 드신다고 오늘 갑자기 약을 두 개 다 끊었다가 응급실로 실려와서 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좀 이상해 보이면 또 딴 데 가서 물어보시고요. 요즘은 인터넷 말주하시면 인터넷 조금만 치면 굉장히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약을 끊지 마시고 줄이더라도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게들 보면 운동도 안 하고 배도 안 빼면서 약만 끊으려고 그러세요. 네, 관리를 좀 하셔야겠네요.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처방되는 약물에 대해서 의사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질환이나 약 같은 건 없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이 안 좋고 혈압, 콜레슬린이 높고 그러면 아스피린 같은 것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은행잎 추출립이나 아니면 다른 생리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피가 잘 엉기지 않는 게 있거든요. 출혈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대게를 말 안 하시는데 영양제를 너무 열매 깨시 먹는 분들은 그거랑 같이 드시면 불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영양제 드시는지는 적어도 사진 안정적으로 요즘에는 영양제 같은 거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찍어서 보여드리고 뭘 드실까요? 보통 똑같은 건 드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건 빼세요. 이거 빼시고 드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도 뭐 예속은 노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